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은 끊임없이 영양분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지만 식물은 이와 달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어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식물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산소와 탄소화합물인 호우강과 녹말 등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식물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식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고 동물은 그 유기물을 섭취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과 동시에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순환과정을 통해 공기 중에 늘 적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연료를 캐내어 대규모로 태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그 균형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식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에 남은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가 되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인공적으로 식물광합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인공광합성이라는 것인데 식물의 광합성을 반도체 기술에 적용해 유용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공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공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영양분인 포도당으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을 흉내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부산물로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어 인공광합성은 궁극의 친환경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광합성 기술은 110여 년 전인 1912년 이탈리아의 화학자 자코모 치아미치안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미래의 광화학이라는 제목의 기구문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기구문에서 인류는 100년 안에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대한 비밀을 알아낸 후 건조한 사막지대 여기저기에 식물보다 더 높은 효율로 물질과 에너지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문명보다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래에 유한한 자원인 석탄 대신 식물 천원 햇빛과 이산화탄소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광합성 공장이 주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후 1967년 일본과학자 후지시마 아키라 교수가 이산화 타티탄용이라는 물질에 빛을 쬐면 수소가 발생하는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광합성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햇빛을 흡수해 물 분자를 분해하는 염록소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물 분자가 분해되면 산소, 수소, 전자가 생깁니다. 산소는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수소와 전자는 또다른 재료인 이산화탄소와 화학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로 생물의 기초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공광합성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나노크기의 광총매나 반도체선 광전극이 염록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광총매가 햇빛을 흡수해 물 분자를 분해하면 산소, 수소, 전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포도당 대신 수소와 메타놀 같은 연료나 일산화탄소 같은 기타 산업 원료가 생산됩니다. 물을 수소이온의 형태로 분해한 뒤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 다양한 탄소화합물 제조가 가능합니다. 수소이온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탄소와 산소가 하나씩 결합한 형태의 일산화탄소로 만든 다음 여러가지 다른 화학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연료인 메타논을 비롯해 개미산으로 알려진 포름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름산은 고무제품, 섬유염색, 세척제, 향료, 살충제, 연료전제의 연료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인공광합성이 아닌 기존 포름산 생산 과정에서는 메타논을 주 원료로 사용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지만 인공광합성을 통해 포름산을 만들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너무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광합성을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거나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광합성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성입니다. 아직은 효율이 높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 인공광합성 공동연구센터, 일본 문모과학성,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등이 국가연구개발의 과제의 일환으로 인공광합성을 지원, 연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030년 깨면 인공광합성을 이용해 액체의 연료를 만들어 생활 중에 늘리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 다시 그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는 탄소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인료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인공광합성으로 메타놀과 같은 액체, 연료 외에 식물처럼 포도당과 녹말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결실을 맺는다면 인료는 에너지 외에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료가 인공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들기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수백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과 메타놀은 둘 다 탄소화합물이긴 하지만 포도당이 메타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